김경욱댕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선 1시간 전에 공연이 하나 끝났습니다. 오후 공연, 낯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지막 공연처럼 저희와 함께 광란을 즐기다 가셨습니다. 시작부터 오늘 불청 공연 오늘 저희 컴퓨터 통에 불청 공연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군요. 저희가 준비한 공연들이 오늘 찾아와 주신 만큼 여러분 가시 속에 깊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